가수의 기술 참아야 돼 보리아 나는 아웃된다 했잖아 와우 요즘 롯데가 한창 잘 나가고 있어요 사고 제대로 치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는 한해를 쭉 갈 것 같은 시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기대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이데오도 돌아왔고 얼마 전에 삼성 경기하고 보면 조선의 4관 타자 대국민 타자 대결 이런 식으로 이승엽 선수하고 이렇게 시켜놨더라고요. 한참 가을 야구할 때도 홍성은, 가르시아, 이대호, 강민호 이렇게 이어졌었거든요. 넘으면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대호 걸러낸다고 뒤에 최종석도 있고 강민호도 있고 82년생들이 보니까요. 이대호, 오승환, 추신수, 김태균 유명한 선수들 많네. 많아요. 30대들이 잘 나간다니까. 역시 30대들이 좋죠. 저랑 나랑 비슷하죠. 40대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40대? 아... 예.